자, 첫 게스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첫 게스트 배기둥입니다.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게스트분? 자, 게스트를! 변하네. 잠시만요.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미쳤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일단 내 좋아. 와, 나 저... 진짜... 야, 여러분들 이게... 일단 먼저 자기소개... 고려대학교 서서 문학과 2, 5학번이고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다니고 있는? 스페인어 한마디라도. 올라? 올라? 어, 메야모 유노. 메야모 미누. 잘까? 아, 맞아요. 서, 서문하고... 미친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요. 이게... 뭐 하는 게 있는데... 아, 여러분 일단은... 아... 으아악! 아, 감사합니다. 아, 태균아 고맙네. 잠깐만, 태균아 지금... 나중에, 나중에 이제 콘텐츠 끝나고 좀 사... Let's get it, man! 누구를 이제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이 학종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종하고 좀 진로에 관련해서 저를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두 분 인사만 발랄하게 해주세요. 엉엉 우는 얼굴, 엉엉 우는 얼굴. 뭐야? 제 말 끊어도 상관없어요? 스페인어 학과예요. 서, 서, 서... 경영, 이중학, 이중전공. 아, 그건 안 물어봤지 않았나요? 그럼 몇 학번이야, 언니? 내가 선배잖아. 몇 살이죠? 자, 일단 유나님. 지금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고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글 퇴사를 하자마자 고파스에다 글을 올렸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 뽑아주실 스타트업 대표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 평소에도 굉장히 좀 능동적인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그대야 학추로 고대 오정. 아, 공근 건가요? 어쨌든요? 얘기해주세요, 계속. 이제 운 좋게도 이렇게 봐주신 대표님이 계셔서 만나 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AI, 인공지능 이런 거 활용해서 진로 찾고, 학과 찾고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저 오늘 그 패션 어때요? 솔직히 약간 그거 같아요. 데뷔했을 때 쯤에 한... 2006년? 그러피 XX은 좀 연료가 많이 돼 있잖아요. 과학도 해체... 얘들아 잠깐만... 그러니까 AI를 바탕으로 한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아요. 메이저 맵이라고 치시면... 사실 미리 검색해봤어요. 그걸 먼저 볼까요? 메이저 맵이 뭐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학과 이름을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과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학과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대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관련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검색하셔도 되고 네,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과 이름을 검색해도 되고 대학 이름을 검색해도 되고 아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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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연관이 있는 학과끼리 끈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고 서로 연결된 학과가 많으면 큰 원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안 써야 돼요. 정신없어요. 죄송합니다. 영어교육과 연결 봐달래요.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제일 언급이 많이 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책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죠? 옆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거의 뭐 사회가 부도다 얘들아. 전화번호보다 전화번호보다. 사회가 부도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사이트 처음 들어가시면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보기 쉽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넣어서 저 책으로 저 정보를 다시 정리를. 아 이거 죄송한데 나중에 책 이벤트로 조금. 아 책 이벤트로. 아 드릴 수 있죠? 아 진짜요? 대표님이 주신대요 우리.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무슨 페이스북인 줄 알았다 얘들아. 내 공부하면 되나요? 와 미쳤다 얘들아. 대학 전공백과 출시됐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야 피르미누 다 해봐야지. 저를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하니 잠시만요. 댓글 보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신금민이요. 금민친구. 나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가지고. 꿈이 없다. 꿈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공부도 꿈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쵸. 오늘 뭐 했어요? 공사활동 갔다가. 무슨 내용이었지? 수질검사하는. 치질검사? 수질. 수질검사. 보람이 있었나요? 솔직히 없어요. 뭐 게임은 합니까? 네요. 너 배그하지? 아니요. 피파. 어제 호날두가 벤즈에 있었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돈 받고 하는 경기인데 안 나오는 거 좀 그렇다 하죠. 자 지금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 왜 계속 이런 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걸 많이 해야. 그게 또 그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까 추천받으려고 전화드려가지고. 관심있는 키워드를 그러면 말해볼래요? 어. 내가 저. 친구들이랑 보통 만난 무슨 얘기예요? 피파 말고. 수. 수. 아니 아니요. 꿈이 없고 나발이고 지금 혼나야겠네. 아. 소원 같은 거 좋아하고. 토론. 그냥 말하는 거.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랑. 토론에 관심이 많다는 거지.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 좋다고 무조건 철학과 갈 필요는 없는 것처럼. 저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교 들어가서. 유나의 홈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알겠지만은. 언어학과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토론하고 달라. 본인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싶다. 뭘 토론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말하고 싶나. 방송국촌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방송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근데 여기 가면 너 재밌을 거야. 토론 좋다 했으니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제일 크네요. 이 중에 혹시 귀에 박히는 키워드 있니? 미디어예요. 오케이. 미디어. 인서울 목표로 하고 있죠. 충남 대회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어. 잠깐만. 그 봐봐. 미디어 학부에 방송 관련 용어가 다 달라.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는 과도 있고. 언론정보학과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미디어 관련 학부가 다 다른 방식으로 표기돼야 있다는 건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죠.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네가 원하는 충남 대학교 언론정보학과는 조금 멀티미디어, 광고, 테크닉. 실무적인 성격이 강력. 무슨 말이냐면. UCC나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좀 제작해가지고. 자소서에 좀 쓰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구멍지 말고! 웃어? 알았어 알았어. 금민아 고생 많았다. 알았죠? 네. 오른쪽 게스트가 민우님이에요? 어.. 네. 저를 이제 게스트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제 좀 부탁한다. 가열문화 좀 자제 좀 부탁한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화를 이어가 볼까요? 미쳤어. 기숙사다, 기숙사다. 몇 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선배 왔다. 저 김포. 저는 이정빈이요. 정빈이 몇 살이야? 지금 고3이요. 저 진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게 되고 싶거든요. 아 지금 메시 갑니다. 미시 제 최고 슛! 콜! 미쳤습니다. 리오넬 메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빈씨? 저는 리오넬 메시에 대해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드리블이나 포리나 패스나 모든 능력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저는 호날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렛츠고! 스포츠 산업학과라는 과도 있어요. 아 그럼 한 번만 검색해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직업정신 미쳤다. 이거 뭐 성과도 줍니까? 와 이거 나오네. 아니 근데 좋은 게.. 좋아요. 스포츠 산업과도 있다고 확인했고. 근데 지금 정신 성적이 좋아서 정신은 뭐겠습니까? 멘탈을 잘 잡아야 돼. 저처럼 9평 잘 보고 수능에서 맨날 무너지지 마시고. 네.. 몇 번 무너지.. 야 인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 저처럼 안되려면.. 어.. 지금부터 너무 그런 부담감 휩싸이면 수능날 또.. 하루 전에 또 멘탈 나가니까.. 야 나 다섯 번 울었어. 뭐야? 야 정빈 나있다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저 지금 너무 떨려서 반응을 못하겠어요. 너무 고생 많아서 꼭 DM 하나 남기고 자요. 고생 많았어! 사랑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꼭 만나요! 네. 가자! 좋습니다. 그 친구가 금방 가죠. 진짜 금방 가죠. 금방 가죠. 인트 빌딩! 아 편집장 나왔다. 아 귀여워! motiv장 avanz다.. 아플 미션.. 승관.. 공 널 US.. 하율.. 스틱어스.. 아플 미션.. 서.. 은하네.. 해비.. 아플 미션.. 오.. 아플 미션.. 아플 미션.. Το 미션.. 뭐.. gos..